네, 레티널은 증강현실 광학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스마트 글래스에 들어갈 광학 렌즈 모즐을 만들고 있는 업체입니다 저희의 핵심 기술을 통해서 세 가지 큰 특징을 보여드리는 데모와 제품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외경 부분에서 일반 안경과 같은 형태로 그대로 제작될 수 있다는 데모와 저희가 심도를 통해서 멀미를 감소시키고 더 넓은 컨텐츠 폭을 전달드릴 수 있다는 심도 데모 그리고 더 넓은 화면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시야각 데모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굉장히 놀라운 기술이다 그리고 이 기술을 통해서 정말 상용화에 가까웠다 실질적으로 같이 투자라든가 아니면 업무 협력을 진행해보고 싶다는 반응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올해 3월도에 MWC 출품을 통해서 더 많은 투자자와 협력사를 모집한 후에 저희가 2019년, 20년을 통해서 스마트 안경의 광학 렌즈의 표준을 만들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